. 저거 뛰어줘. 자기 메인이 더 맞춰 볼 수 있나요? 아 소빈 또 조금보이잖아 아이 싸우기 하고 있었으면 좋았어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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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자 만약에 여자 언니 이리로 오세요 여기가 왔어 얘들아 사진 찍어줄까? 사진 찍어줄까? 저기요 사진 찍으시면 안 되거든요? 한 장만요 언니 이렇게 하면 나와? 진짜? 나와 나와 그냥 나와 이렇게 된 거 다행이다 나오네 다행이다 뭐야? 야 이럴 거만 하지마 회사 왜 이래? 고마워 내 대신 해주면 안 돼? 내가 얘기해줘 아 맞다 내가 그랬었는데 힘이 좀 빠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힘이 빠져야 내가 그냥 힘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돼 버리는 상태에서 그냥 하면 되는 건데 힘이 넘치는 상태에서 따라가 진짜 매달려 볼 때 이게 답이 안 나오겠구나 할 때가 있잖아요 볼 때는 그냥 제가 답변 쓰라고 하는 거의 애원하다시피 매달리는데 이게 안 될 거라 아면서도 매달리는 그런 느낌 열심히 하는 거고 이렇게 매달려 본 적은 또 나 했을 때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내가 괜찮다고 이번만 이겨 넘어가지고 했잖아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소식으로 얼굴이 안 부럽다는데? 근데 안 될 것 같은데? 귀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됐어. 기존의 준비한 질문 By 전해드리기 dû 수학을 시원한 damped 눈은ia 덩치지만 추ør당 시 Apostolo 덕 진짜 어떻게 자외하기에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